무시하고 체육관관장 비죽이네요 몰랐는데 비죽이였구나 자 비죽이한테 메탈크루 빠세 자 다시한번 더 메탈크루 빠세 노답이죠 자 슬래시 좋습니다 할킥이 마비는 50보 움직이면 풀림 아 진짜 몰랐네 이제 알았어요 다시한번 더 메탈크루 빠세 슈퍼 안대 지진 노답 아하 자 이럴때는 이 친구를 내보내서 자 파도타기 한방이면 가져와 파도타기 파도타기 빠세 파도타기 좋습니다 죽지 않으면 돼 죽죠 자 팬텀 팬텀으로 자 아 잘못 골랐게 에헤 이러면 안되는데 저주 걸면은 내가 더 손해 자 좋습니다 여기서 아이스빔 좋습니다 다시한번 더 아이스빔한번더 빠세 좋아요 혼란은 들어가면 풀리고 처음 알았음 자 다시한번더 아이스빔으로 공격 노답 섀도우볼 어 자 이친구 이제 이친구로 나가서 자 공중날기 한번 써주면 되죠 이제 공중날기 공중날기 빠세 빠염 안녕히가세요 조커님 안녕히가시고 다시 꾸응 좋아요 노답이죠 졌네 이친구한테 졌다 졌네요 자 자 이건 뭐죠 맛이 졌네요 자 그냥 무난하게 졌습니다 솔직히 팬텀한테 음 에스퍼를 줘야지 뭐를 자 졌네요 졌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는데 빠시 졌네요 졌네요 에스퍼를 한참 많이 당하네요 자 졌습니다 악 네벨 안되나 자 졌네요 졌습니다 졌어요 자 두배다 자 비주기가 너무 세네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싸우면 되니까요 비주기한테 한번 져줘야지 원래 원래 비주기한테 한번 져주는거야 원래 만화에서도 비주기한테 여러 번 질걸 자 내가 포켓몬 그 뭐야 극찬판을 봤는데 지드라고 비주기한테 몇 번 지드라고 자 슬래시 빠세 좋아요 자 아렉 또 렉이야 어 왜이러지 자 다시 한번 더 슈퍼파워 슈퍼파워 배웁시다 뭐죠 뭐지 나 배우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지워졌네 따시쿵 좋아요 아렉 아렉 자 다시 한번 더 비주기랑 다시 한번 더 싸우자 애니에서 그 뭐야 극장판 자 이 친구 슬래시 빠세 좋습니다 멸망의 노래 노답이죠 자 포켓몬 바꿀게요 자 포켓몬 바꿀게 하 바꿀게요 자 하 트라이어택 좋습니다 자 트라이어택 빠시 좋습니다 자 최대한 불 야 입었어 화상 입었지 좋아요 자 자 이거 잘못 공격했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좋아 이 상태로 자 서프 지진 한방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더 이 친구로 바꿔서 인제 서울대역 본 거야 자 슬래시 노답 자 실수했죠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괜찮다 메탈크루 좋아요 잡았습니다 무슨 긹장판을 본 거야 그거 그 뭐야 그 뭐야 그거 그 매 아 이게 뭐죠 한방에 갔네 잠깐만 자 다시 펜타로 바뀌고 알을 내보셈 아 알 못 내보네요 안타깝게도 알을 내보내 아 저주 또 걸었어 멍청아 아 그 와중에 독을 또 걸리죠 자 괜찮습니다 이제 가장 힘겼던 상대 하나 없앴고 이 친구 섀도우 펀치 한방 빠세 노답이죠 자 자 처음부터 다시하자 자 연걸령 만나러가요 연걸령을 언제 만나러 가 자 다시 한번 더 자 슬래시에 자 슬래시 두방에 갑니다 빠세 빠시구 자 기럭기럭진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자 메가 빠시구 아 한방에 안죽었죠 한방에 죽었어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메테쿠르 좋습니다 이 다음 포켓몬이 자 이 친구 내보내니까 저 포켓몬 바꿔야죠 저도 이제 그 경험이라는게 있어요 자 물포켓몬으로 한방에 서프 빠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빠세 독 걸렸지만 죽지는 않고 이거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포켓몬 바꾸면 되죠 자 포켓몬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이 친구 그 포켓몬 체력 1 남기고 자 가재군이죠 가재군한테 슬래시 한방 빠세 노답 자 한번 더 한번 더 빠세 잡아주시 카이저 하이 자 블랙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문제에요 자 메테쿠르 빠세 에너지 또 채우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걸로 공격 빠세 좋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혼란 입었으니까 포켓몬 바꿔주시구요 바꾼 포켓몬은 팬텀 자 팬텀 바꾸면 에너지를 채우고 팬텀이 자 여기서 저주 저주 걸면 제가 에너지를 달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팬텀이 자 포켓몬을 바꿔주시고 이 친구 내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또 달고 저주 달고 빠세 끝내줍니다 빠시궁으로 끝내주면 됩니다 자 포켓몬의 전설 또 봄 포켓몬 전설 아 레버블 하셨으면 하이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질작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비주기까지 이겼습니다 자 이 친구 그냥 죽으라고 냅두구요 에너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가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그냥 넘겼어 근데 제가 보낸거 공포게임인거 알죠 몰랐어 몰랐어 해도 돼 공포게임같은거 재밌어합니다 어 이제 어디가야되죠 이거 다 깼는데 이제 어디가야되지 마너라 마너리 있니 마너리 나갔니 이거 다 깼어 이제 어디가야되 자 일로 한번 갑시다 원래 이런거 체육관 다 깨면은 오른쪽으로 가는거죠 자 이보다 프레디는 야 프레디 안한다고 몇번 얘기했어 자 내려갑시다 아저씨 비켜요 다 깼어 어머 뭘 안했을까 자 제가 뭘 안했을까요 이제 어디가 어멍더슬립이 좀 더 안무선 아 그래요 4000 챔피언 왔는데 여기 못들어가 아직 못들어가 어디 안갔나봐 어멍더슬립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멍더슬립은 그 뭐야 그날하자 토요 어 일요일 새벽 12시 일요일 새벽 12시 합시다 일요일 0시 0시 하겠습니다 자 공중날기로 어디에 가야될까 이제 잠깐만 그럼 일단 박사님한테 가야되나 박사님한테 가야되나 화면 깨짐 아 지금 아직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전해서 그래 배치 확인해요 배치 다 얻었어요 배치 다 얻었어요 다 얻었죠 빠이염 빠빠 다음에 또 와주세요 어허 어허 여기 아니네요 바람이가 무슨 세이브 했다는데 자 음흠 여기가 아니라 그럼 어디를 가야되나 어디 안깬 데가 아직 있나 초판하님이 안녕히 가시고 빠시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체육관을 깬깬 깼는데 여기 아직 안 돌아다닌 데가 많거든요 한번 돌아다녀볼게요 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왜 그러실까 맛있궁 자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요 뭐 마트에 아무것도 없죠 말거면은 아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도 있구나 좋습니다 아 여기 여길 안갔네요 여기 왠지 가야될 것 같은 분위기죠 도나리 런 도망가고 올라가주시고 자 제서리님 안녕히 가시고 다시 한 번 나가고 위로 올라가주고 바람이 안녕 아직 개조 하나 안 잡은 거 아님 그런 것 같은데 음 자 슬래시 다시 한 번 더 잠자는 순간에 메탈레시 빠세 아 슬래시로 잡아야 되는구나 슬래시 좋아요 어 미친 왜지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 메탈레시 빠세 한 방이죠 오 노답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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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 친구로 바꿔줘서 지진 아하 어떻게 하면 좋나 잠깐만 아 아 왜 한 방에 안가냐 니가 한 방에 가야지 자 계속 한 번 해볼게요 자 방금 NPC에 얼굴이 없어 빠세 잡았어요 화면이 너무 깨진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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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 미안 자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바람이는 이 친구로 다 잡을 수 있죠 라고 말하기 전에 히트 빠세 한 방에 가죠 자 이번에는 공중이기 때문에 저 친구 못 쓰고요 이 친구로 가서 아이스빔 맛있고 와 좁비선다 사기다 진짜 자 라이벌 이기면 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포켓몬부터 바꿀게요 야 얘로 바꾸자 얘로 바꿔서 얘 먼저 죽이기 냅두고 아 미스 떴죠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로 다시 바꿔서 에너지 채우고 저장 좋아요 어 자 서프 빠세 좋아요 미안하면 피시방 가서 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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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방 가서 할 바에는 내 친구한테 지금 자리 한 번만 비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거기 자리에서 자리에서 하겠지 자 좁비선다 나오면 이 친구 그냥 슬래시 한 방 빠세 아 노답인데 자 잡았죠 미안하면 미안하면 퀵뷰 자 퀵뷰 죽이기 전에 카이저스터 좋습니다 슬래시 빠세 괜찮아요 이 친구 지금은 죽어도 괜찮죠 자 바꿔서 자 이걸로 공격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또 레벨업을 하겠죠 그리고 자 자 포이즌 좋습니다 독가스 없앨게요 자 맹독 없앨게 자 그럼 또 욕을 하겠지 맹독을 왜 없애냐고 좋습니다 마지막은 나무 포켓몬이었네요 자 빠시 자 빠시 자 카이전이 안녕히 가시고 빠시 퀵뷰 빠시 좋습니다 카이전 리아이 잡았구요 이제 저거 잡기 전에 에너지 좀 채우자 최고 화질로 볼거야 아 진짜 최고 화질로 봐도 똑같을거야 아마 자 런으로 도망가주시고 자 좋습니다 어 잠깐만 내가 최고 화질이 아니라서 최고 화질로 봐서 똑같을거야 아마 자 내려가줍시다 자 올라가주시고 따시 따시궁 좋아요 저것까지 다 잡아야지만 저기 넘어갈 수 있는거야 별론데 자 에너지 좀 채워주시고 퀵뷰 주면 최고 화질 가능 아 진짜 자 내려갑시다 위로 올라가주고 따시궁 자 다시한번 더 위로 올라가주시고 자 소닉님이 방송 시작하셨고 자 위로 올라가줍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날게 보이죠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좋습니다 아 이것도 악인거같죠 누가봐도 악이죠 악이기 때문에 빠세 다시한번 더 빠세 다시한번 더 빠세 자 마지막으로 빠세 자 칼이 나갔고 한번더 메타크루 빠시궁 좋아요 에너지 채우고 자 그레이트볼 던질게요 그레이트볼 이마리 잡았다 좋습니다 잡았죠 자 나가자 너무 성의가 없어 뭐가 성의가 없어 이렇게 성의있는 방송이 있나 싶을정도로 성의가 있는데 자 아 이제 포켓몬 와도 된대죠 오박사한테 자 오박사한테 가겠습니다 오박사 플라이 자 오박사 빠시 좋습니다 그리고 마기라스는 음 원래 악이야 아 진짜 아 이거 누나죠 바람이 누나죠 자 여긴가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요 좋네요 자 에너지 채워주시고요 안되어지네요 자 자 다시한번더 포켓몬 공중날기로 윗마을 올라가주시고요 여기서 다시한번더 회력해주고 자 카이저 추천 고맙고 추천 누르고 나갔네 자 회복해주고 오른쪽으로 쫙 가줍니다 왼쪽 왼쪽이죠 이제 검사를 맡으면은 무슨 이상한거 주고 넘어가죠 좋습니다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가 아 여기 아니네요 밑으로 내려가주시고요 자 아 이 친구 있네 내려가주시고 다시 좋아요 자 개조 포켓몬으로만 이루어져있는 지금 조합입니다 좋아요 이게 아니죠 위로 올라가주고 망키 망키도 버려주시고 위로 올라가주시고 자 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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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좋어요 좋아요 빠시 좋아요 자 이 친구가 싸워야되네 마기라스 보여줘 왜 어 자 슬래시 빠세 한번 더 와 좋습니다 물포켓몬이기 때문에 서프 한방이죠 좋아요 자 이 다음에 나올 포켓몬은 자 리자몽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리자몽도 좋아요 마지막 포켓몬도 불포켓몬이죠 좋습니다 파이어 휠 써봤자 저한테 안 먹히죠 다시 한번 더 죽지만 않으면 내가 이긴다 빠세 이겼죠 자 여기서 뭐 배우는데 뭔지 한번 보고 노말이네요 노말이니까 트라이어텍을 그냥 냅줄게요 그리고 에너지 채우고 좋습니다 저장해주시고 올라갑시다 자 마기라스 보여줘 이번에 로켓단 이거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트라이어텍 빠세 노답이죠 자 한번 더 히트웨이브 빠세 좋아요 다음 포켓몬은 다음 포켓몬은 팬텀으로 할게요 팬텀으로 해서 아이스빔 빠세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이스빔 빠세 자 막았죠 이번에는 쉐도펀치 한번 더 쉐도펀치 따식궁 노답이죠 아이스펀치 아이스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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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신속 왜 안 배워 그냥 안 배웠어 자 강철입니다 강철 빠세 노답이죠 음 파운더스노우 오빠 아식궁 노답이네요 자 이번엔 쉐도펀치 아 노답이죠 다 노답이네 자 포켓몬 바꾸고 신속신속신속신속 신속신속신속 자 좋습니다 염동력 아아 빠사 노답이죠 이건 뭐지 자폭인가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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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충우 자포포켓몬 야 빠세 드래곤 좋아요 효과가 없죠 쓰읍 하아 배울 필요는 없는데 진짜 랩 낫잖아 아하 빠시 빠시 아 노답이네 자 좋습니다 다시 가자 신속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아 어떡하라고 이미 안배웠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음 윈디가 음 공격형이고 음 신속공격이고 음 다시 싸워야되나 얘부터 다시 싸워야되네 자 그러면은 포켓몬을 여기서 바꿔줄게요 다시에요 자 좋아 서프 빠세 다시한번더 서프 빠세 좋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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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수 있어 홀 홀 잠깐만 음 슬래시 괜찮아 괜찮아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죠 쟤 죽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 어차피 격초 때문에 피했던거였어 홀 맞다 얘 불이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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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다시 자 다시 합시다 자 물포켓 미리 바꿔놓자 자 미리 바꿔놓자 스위치 좋습니다 미리 바꿔놓자 흠 흠 이거 아니죠 내려가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각 민디좀 키우지 그럴게 민디좀 키울거 그랬다 그쵸 자 서프 빠세 좋아요 자 다시한번더 갑시다 런 도망가주시구요 오프로 위로 짜세 옆으로 짜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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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좋아요 내려가주시고 밑으로 내려가 뭐있나 뭐있나 뭐가있나 뭐가있나 하나도 없어 자 좋아요 그냥 낚시길이었네요 위로 올라가주시고 내려가서 저장 빠시 좋아요 윈디 시속 짱짱인데 신속 짱짱인데 미안 안 배웠어 좋아 이 친구 다시한번더 물 빠세 다시한번더 빠세 좋아요 자 다음 포켓몬은 리자몽 자 저딴거 써주면 고맙죠 감사하죠 땡큐베리 감사하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블레이범 서프 아 퀵어택 받았네요 자 저장해주시고 빠시 크리스탈에서 신속 민용 받고 슬래시 좋아요 화상 아 자 아 진짜 자 강철 써봤자 지금 얘 강철이라서 대응이 적게 받을거 아니야 그래 아 노답이야 자 팬텀 자 아이스빔 아 아이스빔 쓰면 안되지 잠깐만 아 쉣 왜 죽었냐 아 왜 죽었냐 아 자 좋습니다 다시 아 좋아요 아 간신이 살았네 아 아 좋아요 자 이 친구죠 이 친구도 그냥 가볍게 이걸로 잡아줄게요 헐 다시 한번더 잡았다 잡았죠 다음 포켓몬은 저장 다음 포켓몬은 이 친구 슬래시 빠세 노답이죠 자 메탈크루 빠세 메탈크루가 빠세 메탈이가 쿠르다 노답이죠 그러면은 포켓몬을 바꿀게요 자 비행으로 바꿔서 불알초 없어 없어요 음 공중날기 어택 어 자 빠시 꽁 따 쉐 음 노 답 영린이죠 자 폭당했다 자 좋습니다 포켓몬 다시 이 친구로 바꿔주시고요 어허허허허 강철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없지만 그나마 얘가 그나마 데미지를 그나마 많이 때릴 수 있는 애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로 때려야 돼 자 공격 공격 와 데미지 안다는 거 봐 와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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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잡았습니다 좋고 홀 다시 좋습니다 아 노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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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슬래시 빠세 잡았죠 자 포켓몬 일단 이 친구로 바꿔주고요 에너지 좀 채웁시다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아직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자 하하하 하하하 이건 상태 이상 회복해주는 거고 자 에너지가 있을 거야 슈퍼포션 간신이 하나 있죠 자 다시 한 번 나식궁 좋아요 전기야 만만해 자 빠시 사이코빔 좋습니다 이건 뭐지 자폭인가요 나세 독걸렸죠 빠세 인정 개인정 좋습니다 썬더 빠시 좋아요 독걸렸으니까 나식궁 좋아요 죽어주고요 이것만 이기고 음 좋아요 슬래시 빠세 잡았습니다 엘비시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레오콜이네요 저장 슬래시 빠세 좋아요 원래 이 친구는 불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마비 걸렸다 자 이상한 사탕 먹어요 알겠습니다 따시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따세 어 빠세 좋아요 슬래시 슬래시 써야겠다 그냥 그쵸 슬래시 다시 한 번 더 슬래시 좋아요 마지막 한 방 트라이어택 잡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포켓몬이 팬텀 있죠 팬텀 있으니까 팬텀이 빠세 쉬더펀치 노답 잠깐만 노답 잠깐만 다시 포켓몬 바꿔줘서 이 친구 바꿔고 뭐죠 슬래시 좋아요 자 이상한 사탕 먹어요 자 계속 그 다음 이후에 대화가 안 올라오고 있지만 잡았다 잡았죠 아 간신히 잡았네 아 뭐야 또 싸워 끝난게 아니었어 아 그냥 죽어야겠다 이거 에너지도 없고 그냥 죽어야 돼 노답이죠 그냥 죽겠습니다 우리 그냥 죽자 여기까지 용기 잘한거야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육이기 때문에 아이스빔 빠세 좋아요 애들 레벨업이나 시키자 자 이 친구 불이기 때문에 안 먹히죠 빠세 어 저주나 걸까 자 그거 많이 있어요 이상한 사탕 먹어요 어차피 죽었잖아 그거 많이 있어 이상한 사탕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 난 잘 키워서 한 번에 다 잡았지만 응 좋아요 개좋아 개좋아 자 늘어갑니다 자 우리 이거 한 번에 깬 걸로 하고 그만하자 게임 모두 뭔가 서프 짜세 좋아요 자 돈이 얼마나 있나 볼까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거 회복량으로 다 사야되죠 좀 이따 그 4천원 위에 올라가서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돈을 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잃으면 안 되죠 원래 자 이번에는 세이브로드를 잘 써서 깔끔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절한 포켓몬한테 아 레어캔지 쓰면 일어나 뛰어나 아 진짜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싸워봅시다 자 서프 빠세 아 씨 자 다시 다시 서프 서프 쓰겠습니다 서프 빠세 스카이오퍼 너무 센데 자 좋아요 피 2인가 3인가로 네 빠세 망했는데 아 망했어 아 슬래시 좋아요 레벨업 추가 체력 가지고 살아나요 진짜요 아 진짜 와 노답이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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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노답이죠 이 친구 이거 한방에 일단 죽으니까 이 친구까지 잡고 포켓몬 이 친구로 바꿔주고요 근데 에너지 어차피 채울 게 없어서 에너지 채울 게 없거든요 어차피 맥스포션 있구나 자 맥스포션이 있었어 자 다시 올려주고 어 빠세 좋아요 독 빠세 빠시쿵 따시쿵 노답이죠 자폭 오케이 자폭을 어그로 잘 끌었고 좋습니다 다시 이 친구로 포켓몬 바꿔주고요 자 핫쌈 자 핫쌈 핫쌈이니까 자 슬래시 빠세 저쪽 또 디펜스 올리겠지 난 다 알고 있어 디펜스 올릴 거 알고 있어 니가 하지만 빠시 하지만 빠시 하지만 빠시 자 여기서 이거 한 방 딱 써주면 따시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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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프 한번 써볼까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음 그냥 얘가 전기를 안 받는 것 뿐인가 자 조심하세요 얘 근데 전기 한 방에 가잖아 좋아요 잡았고 음 마비를 걸렸으나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상태로 자 포켓몬을 안 바꿔주고요 전용이니까 여기서 레벨 뭐야 어디 있어 레벨 캔디 레벨 캔디 어디 있지 레벨 캔디 어디 있지 자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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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럽 어 없는데 아 아 레어캔디 여기 있죠 아 레어캔디 사용을 못하네 사용을 못하는데 아 콩징이 하이 사용을 못하는데 자 영린 쓰겠습니다 용 포켓몬이니까 영린 지금 데미지 받겠죠 영린 안받나요 아 영린이 드래곤 타입 아니야 아 전용이 드래곤이 아니야 아 전용이 드래곤이 아니야 아 전용이 드래곤이 아니었나보네 좋습니다 이 친구로 바꿔서 밖에서 먹어야 돼 그 밖에서 먹는거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컨트롤해서 가는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컨트롤해서 가는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먹는거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아니지 뭐가 아니야 자 좋소 아 화상 입었어 아하 아하 자 멍청 자 풀 힐로 일단 에너지 채워주고요 회복해주고 좋습니다 다시한번더 맥스 맥스 포션으로 에너지 채워주고요 저거 다 이기고 음 자 이 친구 풀이기 때문에 강철이 먹히나? 안 먹힐것같아요 그냥 슬래시로 죽이겠습니다 자 저거 다 이기고 먹으라고 다 이기고 먹으라고 아 다 이기고 아 이 친구 불이에요 불이기 때문에 포켓만 바꿔줘야되죠 지금 못 이겨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저장해주고 음 저주로 거는게 낫겠네요 저주 걸고요 만허리야 바이 좋아 저주 걸렸다 자 자 큰일났다 드래곤이야? 자 큰일났다 큰일났죠 자 슬래시 빠세 한방에 가라 아하 괜찮아요 저주로 죽었는데 다행이네 자 좋아요 이 친구 빠세 자 다시한번더 빠세 미스가 계속 뜨네요 빠세 자 다시한번더 그러면은 이번엔 이걸로 빠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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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슬래시 빠세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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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좋아요 잡았죠 얼음이잖아 빠가야 뭔소리하는거야 자 좋습니다 아하 에너지가 없는데 이제 에너지가 없죠 프로틴 PP 맥스 맥스 HP가 풀 풀로 태어나는거구나 이제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자 일단 이걸로 시간 벌기 한번 해야겠죠 시간 벌기 어떤 친구를 깨워서 시간을 벌거냐면 이 친구 이 친구 깨워서 시간을 벌구요 다시한번더 이 친구를 깨워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얘로는 슬래시 빠세 다시한번더 다시한번더 슬래시가 없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걸로 공격 좋아요 자 이번엔 얼음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바꿔줘서 어머 이번엔 또 물이네요 얼음일줄 알고 이 친구로 바꿨는데 물이 나왔어 자 그럼 물기 노답이죠 자 포켓몬 다시한번더 바꿔줄 필요없고 자 트라이어트 빠세 노답이죠 포켓몬 포켓몬 다시 이 친구로 바꿔줘서 자 메탈 풀줄기 없나요 물기에 그런거 같은데 자 물이기 때문에 아이스빔이 안먹히겠죠 아마 아마 안먹힐겁니다 자 별로 효과가 없지만 지금은 저게밖에 없죠 자 좋아요 쉐도우펀치 쉐도우펀치 노답이죠 아 자 아이스빔 그래도 아이스밖에 없네요 아이스빔 자 아이스빔 빠세 자 다시한번더 아이스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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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 아이스빔 아이스빔 빠세 잡았습니다 물기가 성공이 아닌데요 윈디가 성공이라 괜찮을텐데 성공 때리더라구요 아 진짜 저장 바꾸고요 다시 포켓몬 이 친구로 바꿔서 스피드가 빨라서 자 만타인이죠 만타인 어태커 어태커 잡고 이걸로 두방만 때리면 따식궁 한 번 더 따식궁 한 번 더 따식궁 아 내가 죽었네 자 이럴때 이걸로 바꿔서 포켓몬은 물기 빠세 잡았습니다 물기 한 번 더 빠세 잡았어요 이분 신속 지운 필요없다고 좋아요 아 아직도 있어 자 자 가방에서 와 맥스 리바이얼을 써서 깨워주고요 다시 한 번 더 PP 맥스를 사용을 해서 아 지금 사용 못하나요? 아 PP 그냥 맥스 포인트 올려주는 거구나 이거 말고 PP 회복이 있을텐데 아 PP 업이 있죠? PP 업 못 사용하네요 자 다시 자 트라이어트 빠세 자 다시 한 번 더 마늘이 안녕 후공이 많은 자 이 친구를 다시 바꿔서요 자 공격 이걸로 공격해야죠 무조건 자 이거밖에 없어요 잡아주시고요 자 링곰 빠세 좋아요 아 자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이제 얘밖에 없는 기가 계속 죽죠 지금 안농 리아이 좋아 좋아 잡았다 이 친구 잡았죠 이 친구 잡을 수 있나? 자 남은 건 팬텀 한 마리 남은 건 팬텀 한 마리 자 아이스빔 너밖에 믿을 것 없다 빠세 잡았죠 자 이제 끝났지 이제 더 더 있으면 안돼 인간적으로 더 있으면 안돼 더 있으면 안돼 아 아 이제 뭐 더 이상 살아나는 것도 없고 아 없네요 이제 이제 끝났네 마늘이 리아이 아 끝났네요 끝났네 아 끝났어 아 와 여기까지 왔는데 와 자 다시 한번 더 에너지 에너지를 채우고 가죠 그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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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어딨어 마트 마트 자 좀 비싼데 가서 마트 좀 가가지고 에너지 좀 사가지고 올게요 하 자 여기가 가장 끝에였으니까 여기 가면은 마트에서 비싼거 팔겠죠 아 토 나온다 진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잘 왔죠 안녕 애들 많다고 말했잖아요 그러게 아 자 좋습니다 뭐 마트가 없어 아 여기있죠 자 비싼거 비싼거 자 비싼거 회복량 비싼거 회복량 비싼거 아 일단 이거 살 수 있네요 이거 살 수 있다 잠깐잠깐만 아 99개 사도 에너지가 돈이 남죠 좋습니다 자 상태이상도 99개를 사도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전에 에너지 회복해주는거 아 하이퍼 포즈밖에 없네요 일단은 이게 좀 약간 모자르긴 해도 이거 99개를 사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힐 이것도 사줘야되죠 이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뭐야 그거 그거 상태이상 회복해주는거고 다 사고 좋습니다 맥스 리펠은 뭐죠 아 이거 필요없죠 저거 그거죠 자 그 뭐죠 그거 그거 벌레 회피 스프레이 좋습니다 자 다시한번 더 공중날기로 이쪽으로 갑시다 사천왕보다 힘든 듯 약이라도 빨 수 있지 그러니까 사천왕보다 훨씬 힘든데 자 ABCD님 안녕히 가시고 자 ABCD님 추천 감사했습니다 나가셨지만 추천 감사했어요 16번째 추천이셨습니다 어 잠만 보네요 원래 그 필수 포켓몬이죠 하지만 저는 잡지 않습니다 자 저장한번 하고 갑시다 자 저장 여기서 윈디가 진짜 중요해 헷갈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터넷이구나 터넷이구나 터넷이 누군가 했네 자 이 친구가 진짜 잘해야돼 이 친구가 앞에서 다 잡아줘야돼요 터프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오신 분들 추천하실 자서 한번씩 잡아주세요 사천왕이랑 싸워보세요 이 말이 쏙 들어가 사천왕이 더 어려워 자 좋습니다 얘가 진짜 다 잡아줘야돼 여기서 애들을 얘가 중요해요 진짜 얘가 얘가 다른거 다 필요 없어 앞에서 얘는 진짜 얘네만 잡아주면 되는데 얘가 그걸 못해주고 있어 마기라나 쓰나 써봐 알부터 깨우고 좋습니다 슬래시 빠세 자 빠세 하 다시 하 좋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얘한테도 에너지를 좀 매길게요 얘한테 어차피 지금 우리 에너지 많잖아 에너지 좀 매깁시다 자 다시 생기니까 여기서 포켓몬에서 에너지 어차피 많은 상태에서 포션을 매겨주고 하이퍼 포션 좋아요 공격 당해도 서프 빠세 좋습니다 서프 빠세 한 번 더 서프 빠세 아 위험하죠 알 깨워서 뭐 할거야 일단 뭔지 궁금하니까 궁금하잖아 자 가방에서 하이퍼 포션 다시 한 번 더 먹어주고요 이 친구가 공격해도 서프 빠세 한 번 더 서프 빠세 잡았습니다 어차피 데이터일 뿐이야 그래도 한 번 뭔지 구경이나 하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쉽게 쉽게 갈 것 같죠 자 이 친구는 자 자 불 공격을 빡세 자 불 공격을 해줍니다 안 먹히죠 자 포켓몬 바꿔주고요 자 이 친구로 바꿔주고요 어 어 어 빠세 이거 아까 얘 이거 한방이었죠 아까 이거 한방이었죠 자 보내줍니다 좋아요 자 다음 포켓몬은 이 친구 아까 슬래시 한방이었나 아 노답이죠 어 아 마비 걸리면 안되는데 포켓몬 바꾸고 아 일단 에너지 좀 에너지 좀 채워주고 바꿀게요 에너지 좀 채워주고 그리고 포켓몬을 바꾸겠습니다 포켓몬 바꾸기 이 친구로 바꿔서 불 포켓몬에 한방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빠세가 들죠 좋아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 안 바꾸고 자 상태 이상 좀 회복을 시켜줄게요 상태 이상 좀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 불 포켓몬을 다시 빠세 좋아요 잡았죠 초반에 윈디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나오는 포켓몬은 전기 포켓몬이기 때문에 포켓몬 바꿔줘야죠 누구로 바꿔주냐면은 자 이 친구로 바꿔줍니다 아우 배고파 밥 먹어야지 자 슬래시 좋습니다 이 친구 나왔을 때 자 저장을 해주고 빠세 썬더 한방에 가나요 가네요 자 썬더 한방에 가나요 가네요 자 포켓몬 바꿔주고요 그럼 음 이 친구로 바꿔주고 난 마기라스 기술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몰라서 자 포켓몬 에너지 좀 채워주고요 하이퍼 포션 빠세 다시 한번 더 슬래시 좋습니다 안키움 아 진짜 자 전용도 용이기 때문에 이거 한방에 가주죠 안 가주나요 빠세 안가네요 자 제가 에너지 더 많이 달고요 여기서 못 죽이면 내가 간다 잡았죠 자 여기서 자 배그에서 하이퍼 포션 나지꿍 좋습니다 라곤 써도 제가 슬래시로 잡겠습니다 아 사실 이 친구 슬래시로 안 잡고 저장해주고 포켓몬으로 이 친구로 바꾼 다음에 아 못 바꾸나요 아 도망갈 수 없겠구나 아 원래 여기서 불포켓몬으로 한방에 지져줬으면 한방에 가죠 좋습니다 잡아주고 여기까지 잘했다 그리고 다음 포켓몬으로 갑시다 전용이 용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 맞아 아까 얘가 용이지 얘가 플라이곤이 용이죠 어 플라이곤이 풀이랑 용인가 얘한테 한번 불포켓몬 기술 한번 써볼까 다시 소용이 전혀 없죠 돌인가 봐요 자 으흠 자 빠시 아까 그래서 얘가 이거 한방에 좋았나 아 좋네요 자 초코님 리아이요 자 이 친구 포켓몬 바꿔야죠 누구로 바꾸냐 이 친구로 바꿔주고 얘가 또 헛짓을 하면은 지진하면 한방에 가나 안가고 에너지 채워주고 빠시 에너지 채워주고 자 이거 써봤자 저한테는 데미지가 별로 안받죠 그리고 서프 빠세 좋아요 포켓몬 안 바꿔주고 배그에서 상태이상 회복해줍니다 상태이상 회복해주고 좋아요 그리고 어 이걸로 트라이어택 한번 써볼까 데미지 별로 안달죠 자 포켓몬 바꿀게요 하이어 자 이 친구 짜세 다시한번더 따시궁 잡았죠 좋습니다 자 에너지를 채워서 하니까 너무 쉽게 깬다 그치 자 이번엔 주레곤이죠 주레곤 포켓몬 에너지 먼저 채워주고요 에너지부터 채워줄게요 에너지 채워주고 자 여기서 불포켓몬 기술 한방 불포켓몬 기술 한방 어 아 얘 물이냐 아 얘 물인가 보네요 물이면은 아 물이면 안되지 아 얼음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불포켓몬 기술이 안받는구나 자 이번에는 크랩이죠 크랩이 물포켓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잡을 수 있는게 얘로밖에 못잡아요 안타깝지 자 빠세 다시한번더 빠세 잡았죠 자 피를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오신 분들 추천같이 차트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자 PP가 별로 없는게 안타깝다 자 단일 물이라니 아 나 진짜 얼음인줄 알고 오 주레곤 당연히 얼음인줄 알았지 물 얼음이야 음 어 이 친구가 새 포켓몬이기 때문에 맞나 아 그냥 노말이죠 아 공중도 있나 자 메탈크로 한번 써볼까요 메탈크로 빠세 아 잡히네요 제발 포켓몬 상성 좀 외우고 다녀요 그걸 내가 외울 필요가 있나 빠세 외울 필요가 있나 자 빠시 좋아요 이 친구도 마지막으로 다시한번더 빠시 자 한번 더 얘가 소곤용이지 빠시 좋아 잡았습니다 내가 안그랬어요 아 진짜 자 저장해 주구에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깼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까 여기서 낚였지 끝난줄 알고 그리고 여기서 포켓몬 얘로 바꿔주고 자 안개 걸렸지만 소용없지 할퀵이 한방이면은 죽어주고 그 다음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이냐 자 네이케 다시 할퀵이 좋아요 할퀵이 없으니까 이거 빠세 잡고 컴퓨터로 포켓몬 하는 방법 어디서 보나요 에? 컴퓨터로 그냥 포켓몬 하시면은 그냥 됩니다 무슨 소리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에뮬레이터 하나 받으셔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아이스빈 빠세 효과가 좋죠 자 마지막에는 겸치로 다 나눠갔고요 여기 잡고 잡았으니까 올라가면은 이제 끝인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설마 끝난거 같죠 끝난거 같죠 자 여기서 아까 레어캔디 다 먹으랬지 자 레어캔디 다 먹겠습니다 자 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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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캔디 너해 너해 레어캔디 너해 자 갑시다 XY도 이런거 할수있나요 아니요 XY는 아직까지 안나온걸로 알고 싶습니다 PC로는 그냥 그 XY같은 경우엔 닌텐도 사셔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뮤져 자 올라갑시다 자 체력회복 한번 해주시구요 좋습니다 여기서 저장해주시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빠식쿵 바람이랑 아직 안싸웠니 설마 그래서 못싸우는거니 아닌가요 싸울수있나요 고 빠세 자 피로울러님 안녕히 가시고 피로울러님 추천 감사했었습니다 자 스위쿤이죠 포켓만 바꿀게요 자 얼음공격을 하는 스위쿤 다시 좋습니다 핥히기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좋아요 다음 포켓몬이 뭘까 다음 포켓몬이 뭘까 다음 포켓몬은 아 이친구도 얼음 얼음인거같죠 누가봐도 얼음이지 자 그럼 얼음이니까 포켓몬 바꿔줘서 스위쿤이나 음 누가봐도 얼음인거 같으니까 이친구가 요기서 불꽃새를 빠세 효과는 좋지만 레벨업이 딸려가지고 노답이죠 자 좋습니다 다시한번더 핥히기 좋습니다 레지아이스다 레지아이스 이게 레지아이스 안돼 자 다시 공격 전화가 오는거 같은데 대하나 너 아 서울이야 자 팬텀으로 공격을 해주고요 가방에서 자 애들을 깨워줄게요 리바이버 빠세 좋습니다 다시한번더 리바이브 다시 레지사명제 그래서 포켓몬을 얘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맛있구 화상을 안입네요 화상만 입어주면 좋을텐데 하 자 좋습니다 플래 자 아까 잡았어요 잡았죠 이번에 이 친구네요 이 친구도 슬래시 자 자 안돼 포켓몬 바꿔주시고요 이게 뭐지 자 다시 리바이버 아 이상한 애 살렸어 잠깐만 아 이상한 애 살렸어 자 바꿔주시고요 전설만 가지고 있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상대들이 아니에요 자 전설만 가지고 있네 말했잖아 뭘 말해 자 좋습니다 어 슬래시 빠세 잡았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쉽네 쉽네요 자 빠시 좋습니다 크리티컬 한방 좋아 잡아주고요 헐 자 저도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먹으면 되지 그깟 에너지 빠세 자 블리자드 소용이 없죠 자 빠시 좋아요 잡았죠 스티카이저 자 안에 또 자 이번엔 또 자 자 좋습니다 내 pp 없는데 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시궁 잡아줍니다 잡았죠 아직 포켓몬이 남았어 자 프리저네요 프리저 빠시 좋습니다 한반 좋죠 자 이제 에너지 좀 채울게요 에너지uns 다 애드 어어어어어어 자 맛이 좋음 얼음 뭐 어 슈퍼트 더 컷 개쩍네 진짜 강철에 어 양크하다고 얼음 강철에 약해? 얼음이 강철에 약해 아 진짜 얼음이 강철에 약해 왜 약해? 빠세 자 다시 한 번 더 아 자 메탈크로 써요 자 좋습니다 빠시쿵 잡았죠 자 잡았죠 좋습니다 자 깊은 깨달음 자 다시 한 번 더 이걸로 고고 노답이죠 얘는 메탈이 아니 너무 세잖아 잠깐만 얘로 바꾸고요 자 가방에서 아까 리바이버 아꼈죠 아낀거 다시 써줍니다 써주면 얘를 또 공격을 하겠지 여기서 하이퍼 포션으로 다시 한 번 더 에너지를 채워주시고요 나도 밥을 먹어야겠어 얘가 죽으면은 얘는 어차피 쓸모가 없는 포켓몬이었으니까 다시 얘로 바꿔주고 여기서 슬래시 빠세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 괜찮아 자니까 다시 한 번 더 슬래시 빠세 한 번 더 빠세 잡아줍니다 자 다음 포켓몬은 이 친구 얼음이죠 물이면은 노답이야 빠시쿵 자 서퍼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메탈 크루 빠세 잡아주고요 가오가 종독값 670 자 프리저 다시 한 번 더 나왔죠 프리저 메탈 크루 빠세 노답이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시카이죠 물 얼음 그렇구나 귀찮아 자 좋습니다 에너지 다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죠 약간 여기서 성급하게 위로 올렸다가 바로 싸우더라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고요 에너지부터 채워주시고 자 가방에서 포켓몬에서 살릴 애들부터 살려주시고 자 얘는 에너지를 굳이 회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시간불기용이거든요 올라가줍니다 다시 프리저 얼음 비행 자 레어코일이네요 레어코일을 잡을 수 있죠 지금 파이어볼 노답 파이어볼 좋습니다 자 한 방에 가겠죠 괜찮습니다 강철로 바꿔서 어택 노답이죠 하 노답이죠 저 에너지 채울 줄이야 자 마비 걸렸죠 괜찮아요 저도 마비 회복해주는 거 있어요 풀 힐이 있죠 자 아쉽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리바이벌로 다시 애 살리고요 자 썬더웨이브 괜찮아요 다시 풀 힐로 살려주시고요 심연님 나가셨고 헷갈림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빠세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헷갈림님 자꾸 헷갈림님 제사리님 리아여 자 포켓몬 바꿔줘야죠 다시 이 친구로 바꿔주고요 이건 뭐지 자 다시 한 번 더 실패했다 아 얘 전기 포켓몬이야 불 포켓몬이 아니라 전기인가요? 다시 아닌데 대미 잘 봤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로 바꿔주고 909 버스가 없다 909 버스 타고 오게? 어디서 오는데? 만수동 오는 거야? 나식궁 잡아주시고요 덕님 근데 제설님 이 버덕 보면 기술 멋있는데 하이퍼 포션 다시 한 번 더 에너지 채워주시고요 안 사오셨네 헐 노답 다시 한 번 더 마식궁 좋습니다 헐 자 이 친구 다시 올려주시고요 하이퍼 포션 잠깐만 리바이브 얘 살려야죠 얘 살려야 됩니다 얘 지금 속내입니다 그럼 구객부한 탑 오면 될 텐데 영그린의 집에 좋습니다 자 강철로 공격할게요 자 메탈렛이 빠세 아까 이걸 한 방에 못 죽였네 자 자 잠깐만 다시 잠깐만 이러면은 자 리바이벌로 얘를 살려야 돼 얘를 살려서 얘가 죽으면 자 얘가 죽기 전에 자 하이퍼 포션으로 에너지를 채워주고 빠세 그럼 얘가 또 죽겠지 잘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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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죽으면은 불로 찌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로 찌를게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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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시 잡았죠 자 좋습니다 덕님 리그장의 기술 머신 팝니다 아 진짜 자 이거 뭐죠 워터네요 아 짱 짱 좋은데 물기 트라이오텍 자 트라이오텍 없앨게요 트라이오텍 없애고 자 매튜하이 자 포켓몬 안 바꾸고요 어 리아코네요 망했지 자 하이퍼 포션 아니죠 자 일단 살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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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이벌로 이 친구 살리구요 죽어도 어쩔수없어 얘 버리고 그냥 얘 버리고 자 이 친구 내보내고 자 저주 저주 걸구요 제발 죽지마 아하 자 하이퍼 포션 써주시구요 터프가이님 하이여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자 아 좋아요 이 친구 좋죠 맛있구 좋습니다 에너지 잠깐만 다시 다른애들도 살리자 스위쿤이니까 아니야 일단 살리지 말고 자 포켓몬 바꿀게요 이 친구로 아니다 일단 살려놓자 일단 살려놓고 또 또 돌려받기 할수도 있어 또 돌려받기 할수도 있으니까 다 살려놓게요 일단 다 살려놓고 자 물기로 죽기전에 에너지 채우면 되죠 하이퍼 포션 좋습니다 자 좋아요 땅으로 찌르세요 오케이 알겠어 일단은 이걸로 쓰자 일단은 이 기술 쓰자 자 맛이 일단 죽었구요 땅이 없었네 있는줄 알았는데 자 가구요 저장 자 슬래시 한방에 잡았죠 좋아요 다음 포켓몬은 자 썬더 빠식쿵 노답 자 다시 슬래시 빠식 좋아요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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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습니다 자 이버덕 때리러 가야지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다시한번더 어 리바이벌로 살리려다 살려주시구요 살리려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이퍼 포션 아니 이러지마 하이퍼 포션으로 에너지 다 채워주시구요 하이퍼 포션 하이퍼 포션 자 하이퍼 포션 자 이거 아니죠 하이퍼 포션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 포션 다 에너지 채워주고 좋습니다 여기서 저장 한번 다시 하고 갑시다 보덕님 솔직히 상성 신경 안쓰시죠 아는건 신경쓰지 아는건 신경쓰는데 솔직히 3세대 이후로 상성 잘 몰라요 3세대 애들의 상성을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포켓몬이 그거구나 라는걸 몰라요 아 이 포켓몬이 물 얼음이구나 이런걸 잘 몰라 아 이 친구 드래곤이죠 그란돈 자 다시 에너지 채울게요 일단 에너지 좀 자 하이퍼 포션 좋습니다 빠세 지진 헐 저 친구 어떻게 잡아야되지 나도인데 자 슬래시 노답이죠 허허 노답 자 공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걸리죠 일단 버텨봅시다 이 친구로 자 리바이벌로 일단 이 친구 살려주시고 이 친구 살리고요 불 드래곤이야? 오케이 자 다시한번더 자 리바이벌로 이 친구 살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에너지 에너지 좀 회복해주고 좋습니다 단일 불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? 자 이 친구 죽으면은 바로 얘로 바꾸고요 밥먹자 바꾸니까 서프 빠세 아하 한번더 서프 한번더 서프 빠세 좋아요 그러니까 포켓몬 얘로 바꾸고 활킥이 한방에 가겠죠 따세 아 잠깐만 이러면은 리바이벌로 다시 얘를 살려야되요 다시 살리고 얘가 죽더라도 포켓몬을 얘로 바꾸고요 자 아 자 아야 미친놈아 하 자 팬텀으로 바꾸고요 좋습니다 저주 저주 한번 걸까? 아니 저주 걸기 전에 그냥 그냥 싸대지 말고 에너지나 채워 빠시 좋아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었죠? 자 이 친구로 바꾸고 좋아 물타입 공격 한번 해야돼 자 서프 빠세 제발 제발 공격하지 마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번 깨겠죠? 빠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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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잡으면은 됐어 잡았어 저주 걸고 냉동빔 하시지 저주 걸기 전에 죽어요 좋습니다 자 포켓 바꿀게요 자 하이퍼 포션 하이퍼 포션이 아니라 리바이브 자 잡고 아 또 좋아 또 지진 와 씨 자 자 짠 자 이 친구 지진으로 자 와 자 지금 완전 그냥 돌려막긴데 돌려막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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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 자 빠시 그란도는 땅 썬더볼트 아 노답 진짜 무슨 썬더볼트 줬어 자 좋습니다 얘한테 자 빠시 따시 꾹 좋습니다 에너지 채울게요 일단 에너지 채우고 얘가 좀 버틸 수 있겠죠? 지금 딱 보니까 얘가 좀 버틸 수 있겠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애들도 좀 살려놓고 자 살려놓고 좋아요 쟤까지만 살려놓으면 될 것 같지? 자 에너지 에너지 다시 한번 더 채우고 주고 빠시 원래 그렇게 위협있는 애로 공격 줄이시지? 아 쪼르니님 하이여 자 다시 이 친구 에너지 채워주시고 좋아요 자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다 보면은 언젠간 내가 에너지 애들이 다 채워놓고 있어 좋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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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 싸우자 자 메탈 빠세 왜 이렇게 공격을 안 받냐 공격을 왜 이렇게 안 받지? 엄머 어 소프 빠세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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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포켓몬은 못바꾸지 남은 포켓몬은 파이어 좋아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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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쇠충격 바쎄 다쎄다쎄다쎄 자 바시뿌 자 다시 에너지 채우겁니다 에너지 채우겠네요 에너지를 채우고 싸우겠네 자 하이퍼 포션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겼죠 이겼죠 지금 이겼죠 자 서프 빠세 이겼죠 자 다시한번더 자 빠세 해줬다 이건 진거야 아니 이건 미친 진거야 이거 다시한번더 빠세 쟤가 공격할지 몰랐어 성공할지 몰랐어 쟤가 성공을 때릴지 몰랐어 다시한번더 서프가 파도타기 자 다시한번더 빠시궁 좋습니다 쟤 또 에너지를 채우겠지 그럼 나는 에너지를 다시한번더 채워주시구요 이렇게 쟤도 에너지를 채울거야 안채우네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따시궁 채우네요 자 다시 저도 에너지를 채우겠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에너지를 안채웠다간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 잡힐 가능성이 있고 자 서프 빠세 잡았죠 와 힘들었네요 이제 4천원까지 거의 다왔구요 리바이벌 이거 아니죠 리바이벌 빠세 자 다시한번더 이친구 자 마지막으로 이친구 그리고 또 이친구 그리고 하이퍼포지션으로 따세 하이퍼포지션으로 따세 그리고 따시궁 자 짜식 마지막으로 까세궁 좋습니다 올라갑시다 자 이친구는 아 아 이거 얘는 얘는 좀 쉽죠 얘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좀 쉬워요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빠시 아 쓸데가 없는거였네요 얘 죽으라 냅두고 얘는 좀 쉬워요 여러분 자 얘는 이걸로 다 보낼 수 있어 자 봐 이걸로 다 보낼 수 있어 잘가 자 얘는 좀 쉽죠 쟤 분명 고스 타입 4천왕인데 자 여러분 처음 오신분들 추천한 지참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헐 잠깐만 어 자 좋아요 아이스빔 그래 아이스빔 있었다 우리한테는 아이스빔이 있긴 한데 자 큰일났다 큰일이니까 사스가 큰일이다 자 앗 어 이친구 다시 살려주고요 쯔 보만다 비행 드래곤 좋아요 이걸로 무조건 다잡아애대 자 이걸로 잡아야대 이걸로